아 사랑하는 사이인지는 어떻게 알아 하루에 세 번 이상 전화하면 살아가는 사이예요 한 번도 안하면 부부사이구요 우리 게임 한번 해볼까 저녁 먹는 동안 오늘 모든걸 다 공유하는거야 전화 문자 카톡 이메일 할거도 있어 야 이거 미친집 아냐 할라 안되는 짓이지 왜 짤리는거 없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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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